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스타일리스트 최종화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되지?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주전부리 오징어가 앞에 있거든요 구성도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가격 구성!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스타일리스트 최종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 퀄리티를 업업 시켜드릴 제품으로 오늘 준비했어요 오징어예요 오징어도 여러 종류가 있죠 남다른 정말 제가 사랑하는 이 오징어 주전부리 오늘 구성도 다르거든요 가격도 다르겠죠 어떻게 다른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스타일리스트 최종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 퀄리티를 업업 시켜드릴 제품으로 오늘 준비했어요 뭐냐? 오징어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오징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정말 맛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주전부리 오징어 오늘 구성도 난달라요 뭔가 좀 많아 보이죠? 여러분들 가격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잘 부탁할게요 또 하나 관리 오후가 对 네 δ録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노래쟁이완 양일지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혹시 지금 채팅 가능하시면요 지금 메인창에 제 방송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 메인창에 최정화 방송이 떠있으니까 들어오셨겠죠 지금도 들어와 계셔서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맞는지 글 좀 남겨주시겠어요 채팅방에 혹시 글 가능하시죠 제 소리 들리세요 오늘 오징어방송입니다 양일지님 누리쟁이님 들어오셨는데요 안나와염 없어요 언니 검색해서 들어왔어요 아 쇼호스트 검색해서 이 창 들어간 거에서는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너무 똑똑하시네요 제 팬북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피디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가 지금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기 1이고 탑 10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들이 추르륵 나오는데 거기서 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역시 생방의 묘미는 참 신기해요 그렇죠 나오나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노래쟁이님 양일지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 진짜 방송 나오네 저도 지금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 양일지님 입장도 오래 걸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또 손님 게스트분들 들어오시네요 게스트분들 어떻게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분들도 검색해서 들어오신 건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징어 예정이라고 생각됨 감사합니다.